조금만 기다려요. 좋은 날 꼭 올 거예요.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잘못되면 바로 언론의 진실이 확 까발려질 테니까. 원하는 게 뭐냐? 휴대폰을 들고 찾아와서 날 협박하더군. 증거가 될 만한 건 모조리 다 없어요. 죽은 사모님의 아들 강재욱 씨의 휴대폰입니다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한지섭 씨랑 이미 말을 맞추셨나 봐요. 뭐? 채욱이 자리로 그 자리 보전하고 싶으면 당장 처리해. 내가 당신 그 가면 벗겨내고 해설의 핵으로 굵게 만들어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